신쿠키 안녕하세요. 신쿠키입니다. 오늘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긴 왔는데 이제 왔어요. 선생님이 안 해주셨어요. 살포인 것 같아요. 많이 티나요? 오늘 약간 순수하고 약간 맑아보이고 화장품 기초감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사진 보여주고 너무 그랬나? 턱은 확실히 깎아주세요. 네. 나 파말려고 아니 이제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대체 딱 말해줘. 나 진짜 그거 기다리느라 나 지금 한 달씩 한 달씩 1월 확실해? 오늘 되게 예쁘다 봐봐. 오늘의 인사입니다. 귀여워. 머리 가닥가닥에 좀 크게 뭉쳐져 있어서 머리가 가닥가닥에 좀 크게 뭉쳐져 있어서 그라이기 쉽게 넣어볼게요.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면 되시죠? 저 지금 제품에 들어갈 사진이랑 홍보에 쓸 사진 찍고 있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왜 배터리가 없대? 지금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재밌네요. 최고. 영훈이 없어. 너무 재밌어. 그렇죠? 최고다. 최고하니까요. 최고. 최고. 소은 실장님이시고요. 여기 미애쌤. 미애쌤입니다.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시고 계시죠. 오늘도 늦었죠? 조금 늦었죠. 10분 정도는 애교로. 우리 크리스마스 누구와 보내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누구와 누구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면 말할 수 없어요. 누구와 보내실 계획이시죠? 끝났거든요. 진짜? 쫑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모두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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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그만 꿔도 되지 않을까. 재밌어. 천직을 찾아왔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바꾸는 거 아니야? 원장님 거 찍어주면 되겠다. 끌게요. 아니 그래서 다음 달이면 펌 할 수 있다고요? 네. 로봇이세요? 한 달 뒤에 바로 가능한 겁니까? 네. 한 달 동안 또 머리 자르지 말죠. 아니 근데 너무 잘리지 않던데? 나 머리 안 잘린 지 한 거의 한 달 되지 않았어? 다음 주나 한 번 잘리러 가야겠어요. 다음 주 계십니까? 다음 주 월 화수 어때요? 목요일이나? 제가 일찍 와주셔서. 내가 일찍 간 적이 한 세 번인가 두 번 있을걸? 손으로 셀 수가 있어. 꼽을 수 있어.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뭔 일이야? 여기 옆머리 살짝 눌러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옆머리 딱. 신의 손이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불가능합니까? 네. 콧구비과 손은 실장님. 연발 벌려와서 이 머리 할 수 있어. 잘 나오는데요?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콧구비과 식구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며.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행복하네요. 네. 이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조명 때문에. 저 매기죠 지금. 아니요? 저 매기고 있죠 지금. 맘대로 찍으라고 하세요. 네. 대로 섞어. 네. 네. 디덕. 천천히. 뒤돌아주세요. 오 이런거 좋아해요. 손잘이죠? 후단히 사세요. 조리가. 어? 아니야. 진짜 연예인이에요. 왜? 또 클로즈업 해도 신는 거 아니야? 아니요. 프로필 사진을 써도 되겠다. 저는 이제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 헤메팀은 먼저 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인터뷰까지 찍느라. 인터뷰도 방금 다 찍었습니다. 오늘 뭔 촬영을 했냐면요. 다 지금 비밀인데요. 곧 편의점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에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나온다는 꿈만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표지 그런 촬영들 좀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채널에서 보시고 싶으신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커버 메이크업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